39번 문제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있지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 독립군 부대를 찾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대전자령이 나왔잖아요. 대전자령 대전자령 그러면 일단은 대전자령 나면 독립군이에요. 그리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2년 그리고 1933년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우로군 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호군 쌍대라고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중연합작전이죠. 우리 시험에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설명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연합작전에 대해서 한국 독립군 아니면 조선혁명군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대전자령 나왔으면 일단 이렇게 해서 한국 독립군이네 라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태평경이라고 하는데 일본군 서남부의 왕층연 쪽으로 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 대전자령의 양쪽은 헌주한 절벽과 울창한 산림 지도 되어서 적을 공격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그리고 조선혁명군과 조선혁명군이면 그러면 중국 의용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영릉가 흥경성 이렇게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주력부대 주력부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이 중국 의용군과 호로군은 이제 섞여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전투에 주력부대가 50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았어요. 뭐예요?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군의 주력부대 그리고 차이싱이 거느린 중국 의용군.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는 논점을 어디에 달아요? 중점을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중연합작전에서 대전자령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한국 독립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한국 독립군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우리가 반제국주의 전선이면 무조건 참여를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한국광복군. 자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자 자유시로 이동을 했고 이때 우리가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하나의 큰 연합을 했죠. 독립군 부대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는 뭡니까? 조선의용대에요.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했죠.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가 아니고 청산리에서 이렇게 교전을 했다. 청산리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대한독립군이든 북로군정서군이든 아무것도 정답과는 관련이 없죠. 한국독립단의 군사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독립단 산하 조직 한국독립군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정확하게 5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런데 이렇게에는 공통을 알려드리석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직하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